한남대학교 홍보영상 저희는 폐품이 버려지는 분리수거함에 QR코드를 부착하였습니다. 그리고 이 QR코드를 통해 시민들은 폐품공예가 선생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이로써 저희는 선순환의 공정효과를 알리고 팀필팅을 통한 환경보호를 이룰 것입니다. 자 그럼 저희들의 영상 시작합니다. 한 번도 말 못했지 좋아하고 있다고 우물쭈물 망설이다 널 또 놓칠까 항상 곁에 있어서 소중함을 몰라서 그 따위로 풀었었나봐 싸우고 또 돌아지고 또 사랑을 하고 뻔한 내기 뻔한 사람 길래 또 너밖에 난 오우 나의 여신님이여 날 구원하소서 그대 없인 단 하루도 나 나 나 나 나 오우 나의 여신님이여 내가 웃게 해줄게 너에게 가져갈게 모든 날 햇살 같던 넌 얼어붙게 만든 건 모든 나의 어리석은 기가 밖엔 안 돼 오늘 이번만큼은 달라 정말 떠날 것 같아 불안을 미칠 것만 같아 싸우고 또 돌아지고 또 사랑을 하고 뻔한 내기 뻔한 사람 그대도 너밖에 난 오우 나의 여신님이여 날 구원하소서 그대 없이 단 하루도 나 나 나 나 나 오우 나의 여신님이여 내가 웃게 해줄게 너에게 가져갈게 나 나 나 나 나 반짝반짝반짝 싸우고 또 돌아지고 또 사랑을 하고 뻔한 내기 뻔한 사람 그래도 너밖엔 난 언제만 너밖엔 난 오 나의 여신님이여 날 구원하소서 그대 없이 단 하루 너밖엔 오 나의 여신님이여 내가 웃게 해줄게 땅래학교 학교와 정류장을 지나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면 오른쪽 골목이 보이지 그 길로 쭉 들어가 봐 살짝 젖어있는 김으로 조금 가벼워진 발걸음 주일 아침 맑은 공기가 많은 것을 새롭게 한 번 이렇게 저희 프로젝트는 마무리되었습니다. 힘들고 지치는 시간을 거쳐 우리만의 팀 빌딩을 이뤄냈습니다. 또한 저희들의 땀과 노력은 아직도 그 자리에 남아있으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선순환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. 트래쉬 프레쉬